하나님 말씀 10편 68편입니다. 10편 68편 19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편 68편은요. 다윗이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오륜과 곤경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신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수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원수를 꺾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해 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잡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출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또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품을 찾는 것이 맞으면요.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루의 삶은 참된 쉼의 삶,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나의 짐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버려야만 합니다. 주님이 대신 나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나를 대신해서 짐을 지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해결을 받는 그런 체험들을 수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의지하는 주님은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다윗처럼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일어나서 원수들과 대적해서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대적들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일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의 근본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다윗처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의인은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그랬습니다. 오늘이 올인 날이잖아요. 천지난만한 어린이들, 부모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뛰놀듯이 우린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전부 내려놓고 기뻐하며 뛰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이 죽게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의 행차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구의학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행차하심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행차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윗과 주의의 백성들이요. 보호자의 하나님이 제사드리는 성소에 성전에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의 성전에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주의의 백성들에게 친히 행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고요. 오늘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행차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 것을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신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의 기업이 곰피발되에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주의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요.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살피시면서 가난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요. 가난의 칠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하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다윗은요.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이 다윗. 비록 임금이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다윗처럼요 나는 가난한 자다 무능한 자다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가난한 나를 위하여 주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무능한 나를 위하여 주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의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이 보호자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0편 68편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나의 짐을 우리의 짐을 또 우리 가정 생업 현장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으면 이 시간에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무거운 짐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포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입니까? 기도하면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전부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맡기고 나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짐을 전부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로 참된 안식과 평안함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